현대글로비스가 중국 스천성의 축구장 17개 크기의 초대형 자동차 부품 물류센터를 완공했습니다. 현대글로비스는 21일 글로벌 상용차 생산체제의 핵심 역할을 하게 될 스천글로비스 통합물류센터를 중공했다고 밝혔는데요. 중국 스천성 쯔양시에 위치한 통합물류센터의 운영시설 면적은 총 12만 3,400제곱미터로 현대글로비스가 국내외에서 운영 중인 자동차 부품 통합물류센터 가운데 제일 큰 규모입니다. 현대글로비스는 스천글로비스 통합물류센터를 통해 국내 전주 KD센터와 중국 현지의 부품협력사부터 조달한 약 만여개의 상용차 생산 부품을 스천현대기차유안공사에 공급하게 됩니다. 현대글로비스 김경배 사장은 치열한 중국 시장에서 국내 자동차 산업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물류 효율화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며 만전을 기한 통합물류센터 운영으로 글로벌 완성차 품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KSG 뉴스 이은지입니다.